늦게까지 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그 언제 들어와야지? 아마 한 7시쯤 내가 다시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냥 늦게까지 놀 수 없고 그리고 미팅 있으면 완전 늦으면 택시로 무조건 타야 되고 근데 여기서 내 생각에는 택시 아예 없지? 없겠지? 내 생각에는. 그래서 내가 그냥 호텔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호텔에 또 넣던 내고. 그래서 그냥 그거는 더 비쌀 수도 있어. 그래서 내가 그냥 사실은 나중에 어 뭐 다음 내년부터 내가 그냥 좀 밥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서울에 사는 게 되게 좋지. 하이. 하이 가이즈. 이렇게 많이 말했잖아? 어? 뭐라고요? 내가 그냥 보통 이야기할 때 그런... 와 200명 안녕하세요. 프리베티키 프리베티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니요. 프리베티 escaped. 감사합니다 한국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면 서울까지 가는거잖아요 아니면 부산 서울 근데 여기서 사실 아예 다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사람들이 다는 이유가 없겠죠 군대밖에 없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왜냐하면 서울까지 멀고 그리고 여기서 편의점, 레스토랑이나 다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면 사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생각에는 그래서 안녕하세요 привет 친구들, 감사합니다 한국사람들 안녕하세요 나는 구독자 나는 지금 정말 많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follow me 인스타그램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해봐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내가 놀랐어요 오늘 갑자기 메이크업 없이 이렇게 보니까 내가 메이크업 아예 없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올걸 그리고 내가 아줌마처럼 그렇게 옷을 입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더 많이 올걸 아 내가 무슨 문제 있어 내가 지금 열 났거든요 내가 그냥 좀 쉬고 있는데 되게 좀 힘들어요 우리 그 그냥 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쉬려고 했는데 그냥 뭐 라이브도 안하고 그냥 연산 못 치고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그렇게 아니다 라이브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거죠 어 저는 팔로우 해주세요 네 라이크 눌러주시고 팔로우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구요 아 그리고 내가 그 언젠가 그 이십 12월 한 20일에 내가 어 다른 집으로 이사할거에요 아니 이사 아니고 그냥 2주정도 그렇게 다 그 다른 친구의 집에서도 살거에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크리스마스 트리도 만들어가지고 저기서도 라이브 할거 같아요 내가 그냥 이번 달에는 완전 내 집 말고 그냥 다른 집으로 계속 오니까 그리고 아마 이 집으로 다시 오면 좋을거 같구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아마 여기서 라이브도 할 수 있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하이 헬로우 프리베티키 프리베티키 그래서 그거 제일 무서운거야 내가 오늘 아니 아니 인터폰은 아니구요 내가 혼주에 있는데 지금 그래서 헐 내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여러분 아니 아니 내가 그냥 잠깐만 무슨 소린가 여기서 소리 나와요 하이 아이 무슨 집으로 가는거야 아 헐 내 생각에서 누구누구 있는거 같아요 잠깐만 아 아 아 여기서 여기서 계단이 있거든요 여기서 아니 그 안에 있는 아니 내가 왜 갑자기 무서운거야 내가 가끔씩 그냥 혼자 있어도 괜찮은데 가끔씩 무슨 소리 나오면 내가 진짜 미친거 같대요 아니 그거는 내가 그냥 내가 2층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냥 내가 여기서 룸 있는데 내가 계속 여기서 자는거야 오늘 오늘도 다시 잘거에요 여기 근데 여기서 그림을 쓰니까 가끔씩 그런 그 뭔가 라이트 없고 그래서 그림 나오면 되게 이상하게 나올수도 있겠죠 없는거 같은데 진짜 무섭다 여러분 내가 1층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짜 무섭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을걸 제가 아니 나 여기 귀신 있으면 안되는데 이 학생은 영어, 영어, 영어 감사합니다 아 아니 진짜 무섭다 여러분 내가 그냥 피스할게 그냥 제발 내가 그냥 손 좀 돌려 나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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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rry, I'm alone at big home, at big house, so I just hear some special strange sounds, so I'm really so scary, and I think sometimes I feel good to stay alone, but anyway, sometimes if I feel scary, I really can't sleep or just do something, so I really can't finish my life, or just like, I'm looking at art on the wall, and it really looks strangely, because here is no light, and it's really like, somebody stand here, I'm really sorry, but it's really so scary, oh my god, no, no. ladies and gentlemen, when you watch this, look, I'll show you what I'll show you. You're just here, you're just like, you're just like this?! A-a-a-a-a-a-a-guh. You're just like this, right? I'm just like, it's really scared to look at the screen. so I'm just so scared. 그래 여러분 아이고 서리 아니 올라가는 거? 헐 아니 진짜? 아이고 내 뵈 봤어 진짜 올라갈까? 잠깐만 내가 그냥 오케이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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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무서워 여러분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지금 무서웠겠다 아이고 안 갈게 안 갈게 이딴 내가 안 갈게 아 이딴 내가 나 무서워 무서워 왜 이거 이거 오요요요 아니 나 무서워 안 갈게 진짜 무서우니까